2023년 11월 13일입니다 확실히 전목농가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주면 70-80%까지도 전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뿌리만 좀 더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육류도 정상관리하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주? 다음주는 정상관리하고 그다음주면 봄포에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봐봐요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참외떡잎이라고 표현하지 이게 노랗게 무르는 농가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온도였던 것 같아요 온도에서 데미지를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왜? 신초만 나와준다면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신비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이 절간 절간이 쭉쭉쭉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계시는데 안 빠지면 좋지 근데 빠져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만지기가 좀 불편한 거지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뿌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신초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좀 이쁘면 좋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분과 같은 케이스는 여기도 접목됐고 저는 웬만하면 집게 빼고 비례물을 주라고 좀 권합니다 자 육료비로는 웬만하면 집게 빼고 주는 게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방법론의 차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분도 지금 이런 부분 보면은 좀 고음 받은 거예요 고음 받은 거 근데 신초만 나와준다면 절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기준점은 신초입니다 신초 신초가 움직이냐 신초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주름이 좀 많잖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장애를 받았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잎색도 그렇고 근데 잎색도 뿌리가 내리고 뿌리에서 흡비력이 증가하면은 그러면 또 잎색도 변합니다 그리고 강압성이 받쳐주면 또 잎색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열매를 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은 뿌리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쉽게 대입하면 돼요 거진 토양 만들기는 끝이 났고 시설 내에서 지금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 방법이에요 다 방법 다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식 간격 이거는 결국은 내밭에 순의 양으로 대입하면 돼요 나는 순이 많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넓게 순이 적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밀식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은 여기가 대입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 뚫는 위치 햇빛이 좀 더 잘 들어오는데 뚫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이렇게 앞에 당길 필요는 없다 왜? 하루 이틀, 2, 3일 길면 일주일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뿌리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4, 5, 6월달에 이때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전히 저는 육묘하우스를 쉽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육묘하우스는 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항상 이불 딱 덮어놓을 거면 온도 체크해서 덮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천장은 열어두는 게 괜찮아요 순간적인 고온은 결국은 세포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면 물러진다 이런 걸 생각하세요 자, 번폭하기 전에 순을 좀 쳐가 이렇게 번폭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도 이발하면 이뻐지듯이 식물로 순을 치면 이뻐집니다 같은 얘기 그리고 순을 치면 그만큼 좀 더 빨리 뿌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뿌리는 통상적으로 전목해록 한 20일 20일이 쫙쫙쫙에 뿌리가 움직인다 아무리 뭐해도 23일, 25일까지는 버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상부가 우짜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줄 건 주면서 온도를 조금씩 들자 내세요 자, 항상 같은 얘기 한기 잘하시고 이것도 다 방법론이고 거의 다 접목을 했어요, 거의 다 여기도 뭐 접목을 했고 자, 이분 같은 게이스가 좀 절간에 많이 빠졌지 절간이, 그죠? 쭉쭉쭉 빠졌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기준점은 뿌리고 신초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기준점이다 그냥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나가면 되고 뿌리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세요 음... 안 크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절간에 붙어버리면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붙어버리면 대가리 막기도 불편하고 막아도 겨수 나오는 것도 좀 불편해 참, 이게 어렵다 그죠? 이 중간을 잡아야 돼, 중간을 적정, 적정 이 절간이 붙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식물이 약해지면 절간이 안 빠진다는 말에 다른 말은 식물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식물이 약해지면 이 줄기, 줄기가 좀 하얗게 색이 딱 선명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병이 빨리 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물관리, 온도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 항상 물과 온도는 같은 맥락입니다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약해져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식물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농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접목해놓고 나서 계속 시드는 농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세포와 뿌리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들어도 10일 정말 시들어도 10일, 13일 뿌리만 나와주면은 확실히 시듬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좀 쓰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은 다 틀린 조건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체크하세요 중요한 건 확 심하게 안 시들게 관리를 해준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렵다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하세요 항상 표현하지만 하우스에 온도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온도기 하나는 그래야지 내 하우스가 덥냐? 이걸 느낄 수가 있어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굳이 굳이 육류에 억제한다고 하지 마세요 굳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고 지금 잎이 정상이 아니죠 잎이 잎이 정상이 아니란 말은 어떤 기능의 문제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해야 돼요 순간적인 온도 변화 그리고 물의 변화 그리고 습의 변화 이런 게 지금 절대 지금은 꽃과 열매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 온도 습에서 입줄기의 변화가 심해진다는 거지 다른 말은 세포의 변화가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큰 틀은 갔습니다 큰 틀은 갔지만 계속 자기만의 기준점을 만들어내세요 몇 도고? 20 24도죠 이때가 11시였어 12시구나 12시 이분이 지금 차강만 했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확 안 올라가는 겁니다 차강만 안 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밖에 온도가 10도 넘으면 하우스 안에는 누가 모두 30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온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산비를 맑은 거에 015 이런 하우스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로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온도 관리를 더 해야 된다 진짜 이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확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계속 계속 체크하십시오 이제는 계속 오전은 다닙니다 오전도 다니고 다음쯤에 정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전 오후 이제 풀로 다닐 예정입니다 아 달력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그럼 달력도 배달해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달력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계량컵도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저의 포지선은 우리 농민들의 농사를 잘되게 해주는 것 그게 제 포지선입니다 자 작게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닐 예정입니다 다닐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